웹스퀘어, 퀵 가이드입니다. 피버스의 헤더와 이머지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헤더의 컬럼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. 헤더의 컬럼을 병합하려면 헤더와 이머지 속성값을 트루로 설정하여 사용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피버스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헤더 컬럼이 병합되어 있지 않습니다. 동일한 S 컬럼이 3개, M 컬럼이 2개, XA 컬럼이 2개 존재합니다. 헤더와 이머지 속성값을 트루로 변경하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헤더의 컬럼이 병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S, N, XL, 컬럼 모두 병합되어 있습니다. 웹스퀘어, 퀵 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